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하던 정치집단이 단일화를 하거나 연합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정강 그리고 이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쉽게 한편이 된다 이것을 최소거리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연합 모두 정강과 이념 차이를 무시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직후에 같은 편이던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뭘 보고 선거에서 단일화를 하는가 바로 보상 배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줄 건데 이 문제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 선거에서의 단일화 협상은 이기면 뭘 줄 건데 뭉치면 우리가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따져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꽤 가까운 편입니다 단일화를 꼭 하겠다고 하고 또 자기가 후보가 안 되면 백의정군 하겠다는 말도 하는 걸 보니까 보상 배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선거에서의 승리 확률은 쿨쩍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정치 이론상으로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성공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은 왜 잘 안 되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두 후보의 단일화는 단일화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마저 국민에게 아름답게 비춰져야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지 못한 지루하고 추한 단일화라면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치 아름다운 단일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